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나자 발빠르게 진도 현장으로 내려가 긴급구호활동을 펼친 단체가 바로 한국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지난 16일부터 진도 공설운동장과 팽목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이신 이수근 사관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관님 사실 요즘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기에도 참 애매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벌써 일주일 가까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구호활동이 전개 중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긴급구호단을 파견해가지고 세탁차와 급식차가 급파되어서 약 하루에 1500명 정도의 봉사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드리고 세탁 봉사를 해드리고 또 신앙상담과 그들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하게 저희가 생필품 위주로 구호세트를 제작해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이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종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구조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또 취재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현장에도 내려가 보셨겠지만 상황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내려갔다가 토요일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6일째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실은 거의 절망스러운 마음과 탈진으로 가족들이 여기저기 쓰러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마을로서 아무리 위로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아침에는 음식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죽을 만들어서 텐트 안으로 갖다 드립니다. 그분들이 귀가하는 그 텐트 바로 옆에 저희들이 차량을 두고 음식 봉사와 세탁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또 온 국민이 애통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분들이 사실은 물질적인 걸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거의 삼키지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 계신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사실은 기적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힘이나 과학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쨌든 간에 근본 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구세군 자선의 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돕는 길이 열어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지금 돕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셔서 봉사해도 좋고 또 아니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물품이나 혹은 기부금을 제공해 주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심부름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 또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슬픔인 것 같은데요. 사실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이 심리적 고통이 사실 더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역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긴급 구호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사태가 종결되면 그 위에는 장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 쪽에 저희들 구세군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상담과 함께 정신상담 그리고 그분들의 사실은 그 보호자들이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 생활보호가 꼭 필요하다 생활비 보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생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 사고 원인도 그렇고요. 또 구조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기계적인 거나 구조적인 것들은 문의 아니라 잘 모르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람 사랑이 부족하고 나라 사랑 정신이 부족해서 생긴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애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리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독교인들도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기준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고를 또 피해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좀 적절할까요? 근데 뭐 사실 그 사고 당한 분들이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뭐 죄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실수인데 사람의 실수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해결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미리 사고 나지 않게 예방해 주시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 보호자들이나 그 봉사자들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 경쟁이 울려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고 이후에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또 기독교인의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구세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유명인들도 많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좀 도울 예정이신가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긴급구원은 지속적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특별히 1개월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름을 다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골든 샘 픽처스, 명보 E&S라는 곳에서는 고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 그분에게 직접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주겠다고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 오기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송승화 씨나 조상학 씨나 원지화 씨 같은 분들이 기부금을 답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뜻에 맞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저희 한국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면 근본 돌아오는 주의를 전국 교회가 실종자 유가족을 위한 사고 대책을 위한 기도주관으로 기도주의로 그렇게 좀 삼아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정사협에 감사로 있는데요. 한명사협 쪽에서는 8개의 종단이 모여서 사회복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기도처를 저희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상담하고 우리는 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수를 만들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자 가족분들을 또 돕고자 하는 많은 단체나 또 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한국교회에 당부할 만한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문제 해결점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실성인 그런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그분들에게 심의되지 않겠나, 위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구세군의 지속적인 구호활동으로 가족을 잃은 또 가족을 찾지 못한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